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충남 서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겨울철 난방 도구와 오래된 전기 설비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시장은 화재에 더욱 취약한 만큼 지역에서도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방점검 현장을 최양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 충남 서천 수산물특화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가연성 물질 탓에 불길은 삽시간에 큰 불로 이어지면서 진화작업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길을 잡기까지 총 9시간이 걸렸고 점포 300곳 중 200여 곳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 2017년 설대목을 앞두고 있던 여수 수산시장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전남 지역 시장 화재 중 가장 큰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천과 여수의 경우 모두 전기적 요인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7년 뒤 여수 지역 재래시장의 화재 안전성은 몇 점일까. 오래된 콘센트와 복잡한 전기 설비, 스티로폼과 상자 등 각종 가연성 물질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적치물이 놓여 있어 긴급한 소화 진압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최근 여수 소방이 관내 시장 13곳을 점검한 결과 양호는 3곳, 분량은 5곳에 달했습니다. 가연물들이 상당히 노출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좀 증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 콘센트라든지 전기시설 관리 부분들이 좀 취해간 부분으로. 소방당국은 지역 재래시장의 위험 요인을 명절 전까지 제거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및 적극적인 계도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과 전라남도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총선 공약 44개를 발표했습니다. 김아진 도당위원장은 오늘 나주도당 회의실에서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인구 소멸 극복, 미래 먹거리 창출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확정된 전남 현안 정책이 국민의힘 소속 전남 지역구 출마자들의 공약으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 대표 축제 우수 등급으로 지정된 광양 매화축제가 3월 8일부터 열흘 동안 개최됩니다. 광양시는 전국 첫 꽃축제의 의미를 살리고 인근 자치단체와 협업해 사군자 사계절 테마축제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매화축제가 최근 2024년 전라남도 대표 축제 우수 등급으로 지정됐습니다. 도비 3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5년 예비 문화관광축제 도전 기회도 얻었습니다. 광양시는 전국의 꽃축제, 봄의 서막을 여는 매화축제를 차별화된 전략적 홍보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3월 8일부터 열흘간 열릴 예정인 이번 축제의 주제는 광양 매화, K문화를 담다, 봄의 서막 매화. 광양시는 봄 매화를 시작으로 여름 대나무, 가을 국화, 겨울의 난을 연계해 사군자를 테마로 하는 연중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담양, 한평, 신안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나무축제, 국향대전, 난초축제와의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매화가 지고 나면 어떤 특별한 연계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도내 사군자 관련 축제를 하고 있어서 그 4개 지자체와 협업해서 그 축제장을 서로 방문도 하고 연중 저희 매화를 홍보할 수 있는. 수익 창출형 축제로 만들기 위해 축제 기간 동안 청매신농원 입장을 유료화하고 이를 지역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시골밥상 운영과 나의 인생샷, 섬진간 꽃배타기 체험 등 다양한 신규 콘텐츠도 추가됩니다. 처음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유로관람지역을 지정해서 입장료를 받게 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로 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광양매하축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교통 대란을 줄이기 위해 축제장 내 차 없는 거리 운영과 셔틀버스 구간 확대, 주차장 추가 확보도 추진됩니다. 광양시는 특히 지역민 주도, ESG 실천까지 모든 분야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특별한 경험과 문화가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관광축제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넘어진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 25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에서 만취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운전자는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500미터가량 차를 몰고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여수 소우동 동동다리 바다에 빠진 40대 여성이 구조됐습니다. 여수 소방은 현장에서 이 여성을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은 이 여성이 산책을 하다 발을 헛디뎌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진행되는 아트페어가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미술 시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호텔 아트페어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는데요. 미술의 도시 광주에서 뒤늦게 첫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하얀 침대뽀 위로 크고 작은 그림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책상과 소파는 물론 객실 입구에 복도 바닥까지 차지한 미술품들. 호텔 방이라는 쾌적하면서도 친숙한 공간에서 전시가 이뤄지다 보니 미술 애호가들에게 한결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호텔 아트페어는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젊은 층들을 미술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 미술계의 평가입니다. 또 일반적인 아트페어와 비교해 전시공간 임대료와 체류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수도권과 영남권의 대도시에서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미술 시장에 광주 미술인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광주에서 이런 아트 마켓이 자주 열려야 되는데 우리 아트 광주 딱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 싶어서 호텔 객실 3개 층 40여 개 객실에서 2천여 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이번 광주 호텔 아트페어는 모레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여수 중림 1지구의 초등학교 한 곳이 신설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여수 중림 1지구 가칭 우리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오는 2027년 8월 여수 중림 1지구 공동주택 4,900세대의 입주에 맞춰 개교할 예정입니다. 해남군과 해남진도축협이 땅끝 한우라는 상표를 만들어 고급육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국에서 암소 사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인 점을 내세워 한 번도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안소고기만을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 지역 1,400여 농가에서 기르는 한우는 5만 7천여 마리. 이 가운데 암소 비중은 76%로 전남에서는 가장 많고 전국 평균보다 14%나 높습니다. 고급육 생산이 어려운 암소 위주로 사육이 이뤄지면서 사육 마리수 조절도 어려운 이중고를 겪는 상황.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남군과 축협이 공동으로 땅끝 한우라는 상표를 개발했습니다. 한 번도 송아지를 생산하지 않은 암소를 대상으로 고급육인 B1 플러스 이상 고기를 생산하는 게 목표. 사료 가격은 상승하고 한우 가격은 하락하는 여중과 같은 경기 상황에서 암소 감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 브랜드가 있음으로써 또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받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남군과 축협은 해남 땅끝 한우 브랜드 출범식을 갖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 브랜드 한우에 공급할 사료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우량 송아지 선발 경진대회를 갖고 전문 판매점을 신설하는 등 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남 대표 브랜드를 육성해 해남군 한우 농가의 소득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해남 땅끝 한우를 맛볼 수 있는 곳은 해남 지역 음식점 3곳과 직판장뿐입니다. 축협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준비되는 대로 서울 판매장 기설과 함께 백화점 진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현대자동차 동광량지점 조성일 30만원 여수시 안산동 우미린아파트 입주민 1동 20만원 순천시 덕연동 20통 주민 1동 16만원 여수시 대교동 1통 주민 1동 13만 4천원 순천시 서면 흥대마을 주민 1동 13만원 여수시 봉산동 사계절 횟집 대표 김재봉 10만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강 추위가 물러가면서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내일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1도 사이에 머무르며 다소 쌀쌀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미터 먼바다에서 최고 1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대기가 차츰 건조해지고 있으니 불씨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